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또 하나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선지자들의 영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역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파하는 사람이 곧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되었다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듭났으면 성령 받았으면 바로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되고 선지자적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선지자적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세례요한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가장 오래된 직분입니다.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모두 다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가장 풍성한 그런 결과물을 남겼죠. 많은 책들이 바로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대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선지자의 전통위에 또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심지어 결혼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것이고 또 감정이나 혹은 사소한 일들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선지자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인 숭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선지자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올리고 모세는 특별한 사람으로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나는 평범하고 나는 그들과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연약하죠. 뭐 그런 일을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바로 우리와 동일한 완전히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않은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했고 그들도 연약했고 그들도 원망했고 그들도 낙심했습니다. 그들도 뒤로 물러간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선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게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왜 이 부분을 밝히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바로 선지자적 불의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흐름, 이런 반열, 또 이런 모든 전통에 우리가 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먹는 것이나 입는 것까지도 한 걸음 한 걸음 말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예언하듯이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시고 내가 특별하지 않은 것은 선지자가 될 충분한 작용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은 선지자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핑계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핑계로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 곧 선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그들과 같은 불의심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신실한 해석은 바로 이 게시록 전체의 말씀이 속히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말씀이고 동일한 성경이긴 하지만 그 말씀, 그 개념을 게시록에 적용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게시록은 게시록에 기록된 이 사도요한이 기록할 당시 이 모든 문맥에서 흐름을 보고 또 그 시간관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늦추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적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게시록을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셨고 실제로 속히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2장, 3장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게시록 2장, 3장을 펼쳐보시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이 내게 가서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직 재림이 안 했으니까 예수님 재림이 안 됐으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 그 뒤에 가서 보시면 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재림이 아닌가요?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는 이 게시록의 말씀을 파괴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두 가지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는 이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재림이라고 한다면 에베소나 보가모나 이런 교회는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듯이 전부 다 어떤 비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교회가 아니다.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곱 교회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일곱 교회는 지금 현재는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에베소 교회가 재건이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재건이 되고 서머나 교회가 재건이 되고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다시 등장해야 예수님의 재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재림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 교회들마다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호키가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정말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속히 오셔서 교회를 심판하시고 그 이 말씀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시행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미 그래서 2장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다 실제로 역사 속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서 이 게시록 전체 이 내용들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19장 중반까지 온전히 다 성체가 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으로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기록할 때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으니까 속히 진행되었고 이 말씀은 성취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미 과거로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와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를 보시면 아직도 그래도 다 성취되지 않은 말씀의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적용해 나가야 되겠죠. 게시록에 기록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미래로 본다거나 또 어떤 분은 전부 다 과거로 본다거나 이런 것도 무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서 실제로 남아있는 게시의 말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완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됐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됐다는 관점이 우리 삶을 보는 관점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7절에 이어진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또 재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재림은 저 뒤에 역사가 끝날 때는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뒤로 미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또 사도들까지도 자기 생애에 주님이 오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했던 것이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안 오셨는데 오셨다고 정말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헛된 것을 믿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안 오시는데 오신다고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생애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배서 교회 주님이 오신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은 오셨습니다 정말 그들의 믿음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헛된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역사에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오십니다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각 개인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심판하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오시고 계십니다 내 삶에도 반드시 오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대제림 말고요 역사를 끝내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시는 그 마지막 말고 내 개인에게 있어서 또 우리 교회와 내가 내가 강요하고 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의 제림은 주님의 강림이라고 말합시다 그 강림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중간 심판을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게 하시고 또 다시 승진케 하시고 내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시면서 열매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속히 이미 됐다는 이 관점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급박한가 내 삶에 이것은 반드시 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앞선 세대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오셔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림이 아주 늦게 올 것처럼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도둑같이 와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사를 살펴보시고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도 우리 주변의 교회를 살펴도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들이 눈에 보입니다 주님이 오셨구나 오셔서 심판하셨구나 저 가정을 심판하셨구나 혹은 저 교회를 심판하셨구나 하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제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 마지막 제림이 있지만 지금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제림하시고 국가적인 제림이 있고 또 개인적인 제림이 있고 다 이렇게 하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 관점을 다시 한번 생소하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2장 3장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을 봐도 그렇습니다 소동과 고무라 심판하시죠 또 니누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시죠 바벨론 누부간네살 심판하시죠 다 심판하십니다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셨죠 가난한 땅을 심판하셨죠 또 교회사와 그런 걸 봤을 때에 심판하신 내용들 나옵니다 유럽의 교회들 또 한국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6.25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이 아니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개교회의 흥망성세를 보십시오 주님이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뭔가 심판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재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고 다시 그 뒤에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이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자다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재림은 한참 남았잖아 아직 지구상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도 많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남았어 그런데 내 삶에는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둑같이 와서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이 부분을 매듭짓고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삶에 속히 오십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지구적 재림은 뒤로 미뤄두고 오늘 당장 내 삶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주님이 정말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던 분들은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대로 믿고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구적 재림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삶에 주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깨어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또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